너 오늘 차렸때 내가 이거 그냥 다 깔게 내가 가파쿠 스타일 하신 거잖아요 가파쿠요? 아니요 혹시 구경술이랑 브라질리언이랑 체크 다니신 거 같은데? 안 하셨죠? 광장이 딱 그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이런 방법으로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어 몰카예요? 이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뭐죠? 여기는 말이죠 네 모든 것이 시작되는 미용실 시발살롱 와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시발 여기 이름이 시발살롱이에요 여기서 머리가 새롭게 탄생된다 해서 시발점이 된다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이 너무 안 꾸며요 이상한 그 정비공 잡옷 입고 다니면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머리도 해주고 관리를 좀 해주려고 오늘 이렇게 시발살롱을 열었어요 네 자자 어서오세요 네 손님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기훈이가 먼저 한 대 안녕하세요 아니 기훈이 옆방에서 시발 너 진짜 지금도 너 오늘 촬영 때 내가 너 그냥 다 깔게 오늘 시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너 너 나 분명 가만히 있었거든? 너가 먼저 시작했다 너 한번 보자 재밌게 해버려야 돼 알았어 난 재밌게 해버려야 돼 오케이 누가 더 재밌는데 오늘 재미대전이다? 오케이 재미대전이야 안녕하십니까 뭐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상황도 대출해야 돼 안녕하세요 내가 도와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당황하나 그런 식으로 없으면 기분 나빠 아 오케이 땅땅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열어볼까요? 네 머리 좀 알려고 머리 어떤 거 혹시 포마드 스타일도 돼요? 포마드요? 네 이게 조금 한번 해볼게요 포마드 원하세요? 네네 기장 추가 있어요? 기장 추가는 근데 손님은 괜찮으실 거 같아요 네? 아니 뒷뺨이 뒷뺨이 있어 뒷뺨이 잘 쓰기죠 뒷뺨이 잘 쓰기죠 손님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거 드셔서 드세요 손님 근데 머리만 살짝 빗었는데 지금 머릿결이 좀 빠져면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탈모에 좋은 마사지 해드릴게요 탈모요? 탈모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 선생님 저 탈모예요? 저 원래 머리가 원래 이마가 이래요 아 원래 이마셨어요? 네 이마인데? 약간 가파쿠 스타일 하신 거잖아요 가파쿠요? 아니요 그 스타일 하신 거죠 가파쿠요? 가파쿠 여름방학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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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그것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요즘 좀 아시네요? 유행하는 곳이잖아요 좀 아시네요? 팬이 좀 아시네요 팬이 좀 아시네요 가파쿠 팬이 좀 아셨구나 그럼 이 스타일을 한번 꺾어서 네 다운폼 어떠세요? 다운폼 보다는 저는 그 요즘에 또 제가 즐기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철권이라고 헤이하치 스타일로 좀 해주세요 헤이하치 스타일로 좀 해주세요 헤이하치 스타일로 좀 해주세요 헤이하치 스타일로 잘 해주세요 머리끼도 있어요? 네? 아시는구나 저 잘해요 헤이하치 스타일은 머리는 지금 완벽해요 네 빛을 하나로 이제 했고요 안 돼요 저 친구가 헤이하치 스타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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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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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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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이 주기 싫어 혜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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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살롱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어 그렇구나 에이클뱅 어 이거 유명한 시발살롱이구나 브라질리언 아 아 그러면 확실히 들어갈게요 자카 좀 내려주세요 제가 마크 내려드릴게요 혹시 보경수술이랑 브라질리언이랑 체크 갈리신 것 같은데 같이 해드려요 맞아요 안하셨죠 맞춤 안했어 맞춤 안했어요 맞춤 안했어요 네 관상이 딱 그렇게 생겨가지고 아 제가 노포관상인가요? 네 보여요 저는 그런거 원장이니까 아 원장님이네요 네 원장님이네요 저 조수 아 조수 조수요? 조수요? 조수예요? 조수요? 조수는 조수 저 그냥 사업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오늘 다운폼을 좀 해야 돼요 할 수 있게 왔어요 네 머리끈이나 그 그 핀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줘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응 일단 이렇게 머리끈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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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김을 이렇게 부르는거야 이렇게 여기야 여김봐 여기는 말고 뒤나 반하지 뒤나면 크라우즈인데 하하하하 크라우즈 아 원장님 크라우즈 원장님 오케이 오케이 뭐야 까운이야 미혼식 까운 약간 미혼진식이네요 미혼진식이네요 독도와 한 꾹꾹당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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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그러면 이 위에 날개를 올릴게 아니 얘가 돼? 야 박현수가 이거 할 수 있어 지금? 야 이 정도만 일단 잡아 놓을게 어 그 정도면 잡는거야 속머리지 완전 짧은 이것만 바르는거야 일단 아 얘는 안 발라? 뿌리만 바르는거야 진짜 미치겠네 뿌리만 바르는거야 왜냐면 아니 이렇게 많이 잡으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다 누르면 머리가 이렇게 돼 너 그거 좋아하지 않아? 그니까 머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뜨잖아 세모가 돼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노말하지 않았어 세모 뿌리만 하는거야 뿌리만 하는거야 프렌나로? 어? 프렌나로 나 보수 좀 생각할게 나 이미지 있으니까 오 그게 더 이상한데 섬이라고 생겼는데 그 지금 두피 마사지하는게 아니야 두피에다 영양 주고 있거든 지금 다 봄냐고 그냥 두피만 바르고 있어 뿌리를 이렇게 해서 누르는거야 이렇게 아니 그렇게 살살하는게 아니라고 미치겠네 알았다고 눌르라고 알았다니까 그릇이 다 물어봐 어디 살롱이야 그렇게 아니 시발 살롱에서 아니 시발 살롱에서 머리를 시발같이 해서 시발 살롱이야 혹시? 탱거 같아 다음 단계는 랩 씌우는거야 랩 씌우는거야 랩 씌우는거야 내가 씌워주네 진짜 세게 해야돼 알았어 야 진짜 원래 그렇게 해 미용실에서는? 미용실에서는 이렇게 안하지 진짜 세게? 진짜 세게? 잠깐만 진짜 숨은 사람이 있다 응 해 해 진짜 저런거 있어야 돼? 야 비주얼 장난 아닌데? 제어리 같은 코스로 간다? 귓 빼 좀 놀랄거야 하셔도 되겠다 나 여기서부터 응? 응 여기서부터 그냥 얼마들이 있거든? 이거 빼? 응 야 소문이 시원해 나 어떻게 응 이렇게 응 아니 손 위로 안 나는데 어 근데 어 옆에 존나 비뚤어졌는데 야 잠깐 안돼 안돼 그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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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시발 네 자기 자기 더 세게 감아야돼 시리야 더 세게 감아야돼 이 머리가 이렇게? 응 진짜 이런 방법으로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어 진짜 이렇게? 됐어 됐어 그만 그만 그게 아니고 잠깐 잠깐 손 빼 손 빼 괜찮은데 눈깔이 아니 그게 아니고 눈깔 빼줄게 한결 났다 아까보다 한결 났 썸네일 찍자 뷰티 데이 아 나 존나 불쌍 그러고 넌 안 웃기냐? 넌 별로 안 웃기지? 넌 그냥 괜찮았어 넌 너무 많이 찍었어 얘 압박을 안 해놔서 그래 어 많이 많이 찍었어 너 혼자 애기 신기고 있어 존나 대답해 재혈이는 괜찮아 그니까 얘 괜찮으면 난 완전 놀아 넌 안 되겠다 아야 되겠다 틀리브 빠질걸? 나 이거 튀어나오면 살이 존나 얇았는데 얼마나 있어야 돼? 한결 났어 20분? 20분 있어야 돼? 20분 있으면 돼 보통 그래 이거 손으로 잘 안 닦인다 엄청 잘 닦아내야 돼 약을 빡빡해야 그거 닦여 알았어 이렇게? 반지? 미안 손님 머리 빠졌어요 어 머리가 빠졌어 뭐야 진짜 깜짝 놀랐어 방금 다가워? 야 씨발 간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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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했는데? 여기 쭌나 간줄을 주시고 어디 가시러 온 거야? 여기 뒤에 간줄 없대 몰라봐 괜찮아요 야 하나로 안 나오잖아 괜찮은 거 같은데? 왜? 아니 이거 정 genere Paye 버티가 누르면 잘 했네 잘 안 된대 하나 더 눌렀는데? 너 눌렀네? 눌렀네! 그래 나랑 하나만 눌렀어 아 그러네 하나 더 눌렀네 아 그래 나랑 안 눌렀어 그냥 나 손 좀 죽여줘 아 됐다 아 힘들어 어때? 여기 다가왔어 어 근데 괜찮은데? 괜찮네 아니 그쪽은 눌렀네 그니까 재혁이는 너 눌렀어 그치? 여기만 눌렀어 여기가 하나도 안 눌렀어 아 맞네 말했잖아 약을 많이 바른다면 이렇게 떡칠해야 되니까 아 이렇게 떠 있는게 이런거구나 선생님 네 결제는 하고 가세요 얼마요? 25만원이요 저 다음에 네? 저요 머리에 벌라이 남았어 아 진짜 미친다 아니 머리가 머리에 있었어 그렇다고 이렇게 멋있네가 어디 오오옹 정말 짜증나 일내신 뗐 zwy환이었구요 몰카요? 네 오늘 이렇게 동계해주시면 더 release 이번에 맞겠네요 그거됐어요 실업 카메라였죠 오늘 대성공이시네요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조살롱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미용실 좋은 살롱 조살롱 조살롱에서 파마 해드리겠습니다 파마요? 저희가 진짜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네네 기대 한번 하삼 바이 짜이제엠 빠염 더 이상의 미련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